로스앤젤레스의 한 미술관에는 터키 태생의 레픽 아나돌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전시회 내내 거대한 모니터에서 움직이는 추상적인 디지털 작품으로 변환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작업이 AI 생성이 아닌 AI 지원이며 자신의 팀이 여전히 최종 작품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또 다른 전시회에서는 AI가 인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종말론적 세계를 상상한 결과물도 전시돼 화제가 됐습니다. 오클랜드에 기반을 둔 인도 태생의 화가 수카냐 사카르와 같은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은 예술도 인정하긴 하지만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경쟁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생과 보완의 관계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우간다의 수도 칸팔라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울창한 대나무숲. 이 숲은 전직 기자 출신 농부인 앤드류 은다울라 칼레마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는데요. 칼레마는 우간다 환경 파괴에 맞서기 위해 저널리즘에서 대나무 농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개발과 불법 벌목으로 수백 헥타르의 숲을 잃은 우간다. 칼레마는 빠른 성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후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대나무가 우간다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 심기 시작했습니다. 칼레마는 우간다. 또한 대나무는 자원 연구를 통해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데요. 대나무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거로 알려져 있어서 사용량이 많은 제품의 소재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가장 큰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인류. 하루빨리 지구를 지킬 답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빠르게 자라고 재성장하는 대나무가 그 해답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질주하는 카우보이들.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들이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남미 가이아나에서 열린 로데오 축제 현장인데요. 과거 목축업 기술을 겨루던 데서 시작해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국가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에 출전한 카우보이들은 능숙한 솜씨로 밧줄고리를 던져 소를 제압하는 로핑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인구는 인센터 수상에서 흙어진다는 인구의 일은 1년이 가장 큰 도전이 아닙니다. 인구에는 카우보이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고용에서 사업을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생소를 잡아 저질러서는 소들이 질주하는 위험천만해 보이는 광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면서도 화려한 카우보이들의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일반 관광객들도 스릴감 넘치는 흥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어서 손에 땀을 주며 지켜봅니다. 목동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관광사업으로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 로데오 축제. 그 명맥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 근처 들판 위에 거대한 사람의 초상화가 새겨졌습니다. 이탈리아 예술가 다리오 감바린이 파블로 피카소의 사망 50주년을 맞아서 피카소의 자화상을 선보인 건데요. 1907년 유화 물감으로 그린 피카소 자화상에서 영감을 얻어 트랙터를 이용해 그린 겁니다. 밭에 트랙터로 그린 그림도 이렇게 멋질 수가 있네요.